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자, 2021년 7월 학평 물리학원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총평 캐스트가 따로 업로드가 되니까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는 따로 업로드 된 캐스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당연하지만 20문제가 있어요. 20문제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은 물론 푸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매우 쉬운 거죠. 전자기파. 늘 출제가 되는 것이고 적외선이랑 마이크로파랑 자외선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냥 외웠냐? 니네 외웠니? 공부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적외선은 열화상 카메라에 이용돼. 그렇죠. 열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온도가 막 척도 이상 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적외선이 나온단 말이야. 적외선을 감지를 해서 화면에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그 열화상 카메라죠. 그래서 적외선이 이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일반적인 라디오 전파보다는 파장이 조금 짧고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자외선 보다는 파장이 조금 긴해져. 그 사이에 껴있는 애의 마이크로파 두 가지에 이용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가열할 때 쓰고요. 또 하나는 위성통신에 이용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마이크로파. 그리고 자외선. 자외선은 뭐 살균이죠. 그렇죠? 살균과 소독 작용을 한다. 진우소가 좀 커서 가시광선 보다 더 커지게 되면 자외선, X선, 감마선인데 셋 다 뭔가 좀 세포에 영향을 좀 주고요. 균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살균에 이용되는 것은 X선이나 감마선이 이용되진 않고 감마선도 균을 죽일 수 있어요. 세포들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은 자외선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ABC 5번입니다. 2번. 자, 이번 문제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때 포물선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할 때 얘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아느냐. 방향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순간에 이 경로의 접선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이란 말이야.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어. 빠르기도 당연히 변하죠. 위로 올라갈 때는 좀 느려지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중력 퍼텐셜이 커진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느려지다가 내려올다 다시 빨라지죠. 빠르기도 변하고요. 방향도 변해요. 이런 것들을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라고 하지. 속도가 빠르기와 방향을 둘 다 포함하잖아. 둘 중 하나만 변해도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둘 다 안 변하는 운동.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랑 여기서 관계가 없고 계속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중력. 중력. 계속. 힘 방향. 특히 힘 방향이 지금 여기서 이 힘이 알자 힘이 중력밖에 없잖아. 알자 힘 방향이 가수도 방향이거든. 가수도 방향이 어디냐고 하면 아래 방향이라고 해줘야 돼. 항상 가수도 방향은 알자 힘 방향이거든. 운동 방향이랑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등속도 운동이 다 틀렸고요. 속도가 변합니다. 빠르기 방향 둘 다 변해요.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눈이 있잖아요. 운동 방향이 변하잖아요. 그죠? 니은 틀렸습니다. 답은 디귿이죠? 이동 거리는 변이 크기보다 크다. 이동 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길이고요. 변이는 직선 길이기 때문에 변이 보단 이동 거리가 더 크다가 맞습니다. 디귿이 정답이죠. 2번입니다. 알겠죠? 자, 3번이 중요한데 3번은 좀 틀린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건데요. 위치 시간 그래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치 시간 그래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응? 늘 얘기하잖아요. 일단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있는 속도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분명히 각각 등가스도 운동을 하는데 직선상이라고 첫 번째 써이잖아. 직선상. 직선상에서는 방향이 몇 개니? 두 개예요. 가거나 오거나. 알겠죠?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가 속도라고 속도. 그치? 기울기의 크기는 이제 빠르기가 순간순간에 빠르기가 되겠죠. 자, 봐봐. 처음에 0m 위치에 있다가 A구간, B구간에서 계속 위치값은 커져요. 만약 오른쪽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원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A나 B나 계속 A에서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B에서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알겠죠? 갔다가 이제 C로 갈 때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잖아요. 저 왼쪽 방향으로 C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게 운동방입니다. 알겠죠? 근데 봐봐.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한번 표시해볼게요. 순간순간에 기울기가 빠르기니까 기울기 하면 가파라지잖아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A구간은 빨라지는 구간이라고. 응? 빠르다 느리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B에서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죠?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가지만 느려진다. C는 돌아오는데 기울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기울기의 크기가. 왼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인데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그럼 흰 방향을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빨라지면 운동방향과 흰 방향이 같은 방향인 거지. 느려지면 운동의 반대쪽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게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A구간에서는 빨라지고 있잖아요. 힘을 오른쪽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야. 힘. F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B에서는 느려지잖아. 운동방향의 반대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에서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거지. 어? C는 왼쪽으로 가는데 빨라진대요. 그럼 힘이 또 왼쪽이에요. 이해 됐어? 어. 즉 A구간에서는 힘방향이 오른쪽, B 왼쪽, C도 왼쪽이야. 그러니까 B랑 C에서 힘 방향이 같은 거예요. 왼쪽으로. 힘은 벡터야. 알겠죠? 화살표 방향. 또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가속도라는 것은 M분의 F지.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이 F가 알자 힘이잖아요. 알자 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에요. 이 노란색 화살표가 가속도 방향이야. 그럼 A랑 B의 이 사이에서 힘의 방향이 바뀌었지 그때가 가속도 방향이 바뀐 거예요. B에서 C로 갈 때는 가속도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 힘이 계속 왼쪽이었거든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됐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ㄱ. A의 속력은 어느 정도 증가하냐? 빨라진다. 맞고요. 동그라미 치고 ㄴ. 가속도 방향은 B랑 C. B랑 C에서 힘 방향이 계속 왼쪽이지 가속도 방향이 왼쪽으로 같은 겁니다. 알겠죠? 이 그림상에서는 반대이다. ㄴ 틀렸고요. ㄷ. 알짜인 방향은 매번 바뀌냐? A에서 C까지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그 사이에서 한 번은 힘 방향이 바뀌잖아요. B에서 C로 갈 때는 안 바뀌어요. 한 번 바뀐다가 맞는 겁니다. 알겠죠? 한 번 바뀐다가 맞는 거라고. 두 번 바뀐다가 아니고. 알겠지? 답은 1번입니다. 알았죠? 3번이에요. 좋은 문제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스타일이죠. 빨라진가 느려질 때 가속도 방향이나 알짜인 방향 막 물어볼 때 기초가 좀 약한 친구들이 많이 틀립니다. 알겠죠? 3번이었습니다. 4번 가볼게요.